네, 자 우리 이제 비문학 독해 그리고 문학 독해 화법 장문 그리고 나머지 융합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문학 독해는 60문제 중에 21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융합형은 빼고 얘기한 거라서 21문제보다 많다고 좀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주제 유형을 보면 주제 유형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전에도 나왔던 유형대로 나왔는데 여기서 기억에 들어갈 주장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빈칸의 위치가 어때? 빈칸의 위치가 맨 뒤죠. 이처럼? 괄호. 근데 원래 이 지문만 보면 빈칸 추론이라고 여겨야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발문이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발문이 저 위에 질문지, 질문지 던졌어. 질문을 문항을 던졌어. 그걸 안 읽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이 질문의 목적, 그러니까 이 문제로 뭘 하라라고 가이드를 주는 걸 무시하고 지문을 읽고 그냥 이 지문에 대해서 내게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걸 고르겠다라는 식으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점점 발문은 다각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빈칸 추론 같은데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주장 고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장이라는 건 이 글 안에 있는 것들이 근거 기능을 하고 주장 도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접속어를, 접속어를 그래서 따라서 결국은 안 써지. 이처럼을 썼잖아. 왜 그랬다고 생각해? 결국 따라서 그래서 써줬어도 돼요. 근데 이렇게 여기다가 주장이라고 해놓고 이걸 이처럼이라고 쓴 건 난 의도라고 봐. 이해되죠? 뭐 근데 이게 그냥 나의 생각일 수도 있지. 예를 들어 원전이 그냥 이처럼이었어. 그래서 별 성의 없이 그랬을 수도 있지. 근데 저 같은 출제자 같은 경우는 발문을 똑바로 안 읽는 경우에 대해서도 정말 회심에 일격을 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기서 주제문제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이게 뭐 유추되는 내용이라거나 아니면 이런 거라고 착오를 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어에서 이게 결과 자리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결론 자리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안 줬을 수도 있다는 거지. 알겠죠? 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여기 뭐 궁금해. 그러면 2020년 국가주 9급 유튜브에 쳐도 제 해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문항 해설을 하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문항 해설에서 하지 못한 얘기들을 하게 되겠죠. 제가 지금. 그래서 항상 발문을 잘 본다. 유형을 파악할 때 얘를 딱 보자마자 빈칸 추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사실 이거 강사분들 중에도 유형분류를 빈칸 추론으로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발문이 알려줬을 땐 아닙니다. 근데 발문이 알려주지 않았어. 그리고 접속은 없어. 근데 빈칸이야. 그럼 맨 앞과 맨 뒤에 있어도 빈칸 추론으로 해야죠. 왜냐면 문제를 푸는 입장에선 얘가 주제문제일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 13번. 다음 글의 주된 서술 방식은 여기서 주된에 체크해 주세요. 주된. 내가 오늘 발문 보는 시선을 만들어 줄 거야. 여기서 이런 문제를 보고 항상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류의 문제를 보고. 전 여기서 몇 번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나요? 여러분 주된 서술 방식 문제에서 어떻게 다른 정답 말고 어떤 것이 입증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문제의 오류일까요? 아니요. 부분적으로 존재한다고 해도 주된 서술 방식이 아니면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 출제자가 걔가 없다고 생각해서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몇 번과 몇 번이 다 지문 안에 있는데 뭐가 더 주된 것이니 그것까지 고르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근데 거기까지 본인이 도달하지 않고 다 두 개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두 개 같은 소리 하지 마. 알겠지? 그래서 독해나 이제 독해나 어떤 모든 문제에서 마찬가지지만 사실 문법 규정 어휘한 자에서는 가장이라는 말이 사실 좀 백호죠. 저는 사실 그래서 가장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는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수능에선 쓸데없이 가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근데 문법은 맞거나 틀리거나잖아. 근데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 그냥 선지가 너무 짧아 보이고 성의 없어 보여서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독해에서 가장은 항상 유의미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서사, 분류, 비유, 대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분류. 자, 분류의 동그라미. 제가 이거를 진짜 제 수업을 처음 듣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라는 특강마다 다시 하는데 이 분류에 대해서 잘못 배운 거지. 자, 분류의 의미를 묶어 올릴 때만 분류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묶어 올릴 때 진술 방향이 A, B, C는 T다. 이렇게 얘기해야 분류 아니냐. 자, 뭐 A에는 B, C, D가 있다. 그러면 구분 아닙니까? 그래, 맞아. 자, 근데 여러분 이 둘을 묶어서 분류라고도 해요. 네?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분류랑 구분은 진술의 순서에 따라서 나누어 얘기할 때도 있지만 종류별로 나눴다라는 나누었다든 묶었다든 종류별로 카테고리화한다라는 목적성으로 포괄적 진술 개념화도 있어요. 그러니 출제자가 얘를 무슨 뜻으로 썼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구분의 뜻으로 썼을 수도 있다는 거지. 아, 그럼 어떡해요? 얘가 분류 기준으로 쓰였는지 구분 기준으로 쓰였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객관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답안이 하나가 나오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게 의사소통이야. 근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안 되죠? 라고 하면 안 돼. 네. 그거는 원래 시험장 가면 시험장 맨 앞에 나와 있어. 관점이 이렇게 다각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답안이 하나가 나오게 결정한다. 네. 그러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항의를 하거나 여러분들은 검토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험장 가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됐습니다. 그래서 분류는 구분의 의미까지 내포하는 경우도 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선지 먼저 소거해 나가거나 하면서 이 출제자가 이걸 뭘로 썼는지 파악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류와 분석의 차이 이런 것들은 기초 개념이니까 기초 개념에서 들으시고. 자, 그 다음에 대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얘는 그냥 빼박 뭐야. 차이점이야. 근데 비교라는 말은 이것처럼 비교, 공통점이주, 대조, 차이점이주, 묶어서 비교. 이렇게도 말한단 말이지. 자, 근데 기출에도 있었던 얘기예요. 이건. 선생님 지문이 대조했는데 왜 비교라고 하고 있어요? 이 기출. 이거 혹시 문항 오류였나요? 아니면 답안 정정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기출에서도 이 개념으로 썼기 때문이죠. 두 가지를 견줌. 근대 공통점 위주로, 차이점 위주로. 그럼 출제자가 이 뜻으로 썼는지, 이 뜻으로 썼는지는 문제를 까봐야 함. 풀어봐야 함. 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전개방식 문제 중에서 12번이 오답률이 제일 높은데 자, 이거 2020년 국가주 9급 그리고 심지어 시험 본 날 되게 막 논란 아닌 논란도 있었어요. 근데 난 논란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라고 말 안 할 건데 어쨌든 바로 막 질문이 들어오는 거지. 근데 나는 이제 설명을 해줬어. 근데 그걸 들고 가서 이제 막 싸움 붙이는 거 있죠. 자, 여기서 이 문제를 한번 보세요. 다음에서 제시한 글의 전개방식의 예로 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음에서 활용한이에요? 제시한이에요? 제시한이에요. 자, 이거 똑바로 안 읽은 거지. 자, 그러면 이 문제가요. 인과를 찾으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니까 딱 보이죠, 그냥. 그죠? 근데 이걸 인과는 원인과 결과를 서술하는 전개방식이다! 이 문장을 보고 정의라고 한 거야. 이해돼요? 지금 여기 앞에서 왜요? 근데 실제로 상당 인원이 근데 상당 인원이라고 해도 뭐 50% 되는 건 아니에요. 뭐 20 몇 프로겠죠. 근데 여기서 예를 보고 예를 보고 이 문장에 이 문장에 인과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의 서술 방식이 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정의가 쓰였으니 여기서 정의 쓰인 걸 찾아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전에 기출에서 그런 유형을 풀었기 때문이겠죠. 기출에서도 보기에서 활용된 전개방식을 똑같이 활용한 것은 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발문이 다르잖아. 제시한이라고 했잖아. 내용적으로 제시하냐. 근데 활용해서 써먹었다라는 뜻과 제시했다라는 거는 다르거든요. 내용으로 제시한 거랑 사례로 제시한 거랑 다른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이것도 답으로 해줘야 되지 않냐. 출제자가 발문을 똑바로 안 썼다. 발문이 중의적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중의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왜? 기본적으로 독해에서 발문을 쓸 때 룰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룰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랑 공부하는 거지. 지금 알려주잖아 내가. 자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봐봐.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이 문장만 보여주지 이게 왜 있어. 그쵸. 그 발상도 해봐야죠. 만약에 그러면 활용된 전개방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은 뭐 정의도 되고 확인도 되고 말했겠네. 그쵸. 굳이 출제자가 이렇게 문단 제시했을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바로 시험날 이렇게 분노하신 분들이 좀 있었다. 그러면 봐봐. 정의를 했을 때 답으로 나온 게 있었어야 되잖아. 그럼 그 친구들이 그걸 선택했겠지. 그것도 사실 안 돼. 정의가 있는 게 없어. 1번부터 4번에 정의가 없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정의가 된다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막 싸움이 날 뻔한 거지. 자 근데 여기서 1번부터 4번을 보면 왜 정의가 안 되는지 얘기해보죠. 여기서 쟁점이 됐던 게 얘야 얘 2번. 2번에 정의가 있다는 거야. 답안은 어차피 아니야. 자 답안은 인과지 뭐. 자 그래서 정답 깔끔하게 풀면 쉬운 문제예요. 자 얘가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지만 그들에게 어려운 문제예요. 정석으로 밟으면 잘 보고 풀면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정의의 함정에 빠진 경우 자 얘 정의를 여기서 다음에 제시된 내용에서 화룡한이라고 받아들이는 바람에 정의 찾기에 돌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 2번을 답이라고 답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해 또 반박을 해보자. 에서 자 여기서 이 2번에 뭘 정의로 봤을까? 그러면 이 친구는 정의도 잘 모르는 거예요. 제로썸이란 뭐뭐란 하면 정의야? 자 저한테 배운 사람도 얘기해보세요. 정의가 되려면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돼. 피정의항에 대한 유개념 범위가 있고 그 범위 안에 있는 것 중에 정의만이 가지는 종차 차별적 특징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제로썸에 대해서 뭘 유개념으로 볼 거야? 뜻! 의존명사 유개념 안 된다 그랬지. 뜻! 제로썸이 뜻이야? 자 그러면 이거는 유개념으로 기능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이 유개념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제로썸 어떤 수를 합해서 제로가 된다 란 말이에요. 이콜 자 그러면 이거는 지정이나 확인이지 정의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 뒤에 어떤 운동경기를 한다고 할 때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지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이건 원래 자 봐 첫 문장 이사회는 이사회의 경제는 모두가 제로썸 요소로 구성되어 있대. 그러면 이거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자 부분 부분 뜯지 말고 출제자가 문단으로 제시했지. 그러면 이 문단 왜 있어? 뭘 설명하고 싶어? 경제 자 그러면 이 문단을 제시한 사람은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운동경기를 유추 수단으로 쓴 거야. 경제에서의 제로썸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운동경기 제로썸을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러면 유추가 있는 거죠. 그럼 2번은 유추라고 해야 되는 거야. 확인과 유추가 있어. 근데 이거를 정의라고 하면 어떡해. 정의도 없어. 그렇게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럼 수능과 달리 공무원은 이 개념어에 되게 집착을 해요. 그래서 개념어 부분에 대해서는 수능보다도 정교함을 원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사실 7급 문제에 보면 아예 정의 자체를 가지고 단독 문제를 낸 것도 있어요. 바람직한 정의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하면서 정의는 부정으로 진술되지 않는다. 무의미어로 넣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그다음 여기서 여러분 이거는 좀 흥미로운 건데 4번, 5번은 좀 평이한 유형이에요. 근데 이제 다만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는 1번부터 4번 중에 몇 개 나오고 지문에 몇 개가 활용이 되겠어. 3개가 활용이 되겠죠. 그럼 얘는 뭘 먼저 봐. 선지 먼저 보세요. 그리고 지문에 들어가서 나올 때마다 지우면 되잖아요. 그때 끝까지 안 쓰인 거 고르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자 요거는 요것도 부정발문이네. 그러면 요것도 선지 먼저 보고 지문 들어가서 소거법을 해가지고 펴면 돼요. 자 근데 재밌는 점 두 개가 제재가 겹쳐. 빚공에 뭔가 꽂힌 거야. 그래가지고 왜 때문에 이렇게 근년도 안에서 빚공에가 두 번이나 나왔지? 하고 찾아봤더니 3년 안에 EBS에 빚공이 지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빚공이 지문이 이렇게 EBS에 있는 게 또 차용되고 차용되고 이렇게 했던 거지. 자 그다음에 빚공의 문제죠. 그래서 큰 문제라서 이렇게 그래서 유사 지문 이런 것들도 돌면 출제할 수 있는 베이스가 도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백일기도 칸트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는데 칸트가 나오는데 지문은 다 다르잖아요. 유형도 다르고 근데 왜 뭐 난리야? 칸트가 중요하니까 그러지. 그래서 철학자 중에 칸트가 뭔가 많이 해서 그러잖아. 그쵸? 말을 많이 해서 왜 정철도 더 없애버리지? 그치? 고전 시간에 정철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타이머신 타고 가가지고 없애버려. 뭐 그쵸? 자 여기서 11번 자 여기서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를 사실 작문으로 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선지를 보면 선지를 보면 이 유형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썼냐 안 썼냐라서 그래서 이 안에다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선지 먼저 봐도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배치와 배열 좀 볼게요. 배치와 배열 자 배치 문제에서 제가 이런 걸 알려드리죠. 얘를 보기라고 해볼게. 얘를 원문이라고 하고 원문 자 그러면 보기를 먼저 볼까 원문을 먼저 볼까 이거를 한쪽으로 정려 두지 말라고 보기가 미리 봐서 득이 되면 미리 보는 게 좋은 것이지만 미리 봐서 짐이 되면 안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미리 봐서 득 되는 경우는 뭐라고? 접속어나 지시여 그리고 이것이 재진술이다 라거나 인과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지여 자 그게 뭐예요? 뭐뭐했던 것이다 여긴 있었어 접속어 지시여 맨 끝부분에 뭐뭐하는 셈이다 것이다 이런 말 때문이다 이런 말 그러면 얘를 보고 아 이건 재진술이다 그러면 이 문장을 미리 읽고 바로 앞에 이 내용을 도출할 수 있는 거의 같은 정보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여기서 신분에 따라 문체 고착화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를 도출할 수 있는 거의 재진술에 가까운 당연한 전제를 찾는다 이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죠 목적에 따라서 가는 거야 최악의 방식이 뭐야 예를 읽어 들어 껴 껴 껴 이게 최악의 방식이야 대입하지 마세요 대입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여기서 잡고 생각 끝내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을 충족하는 걸 찾는 것이지 끼워보는 게 아닙니다 끼워보면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나요 가장 적절한 위치를 찾게 되는 게 아니라 넣어도 괜찮은 부분에서 멈추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답안이 만약에 4번이면 어떻게 되겠어 오답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지 그렇게 되겠지 왜 중간에 멈추고 싶으니까요 왜 빨리 다 먼저 풀어야 되는데 이럴 거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대입하지 않는다 자 그럼 11번 자 배열 문제입니다 우리는 배열 문제 서수령으로 풀어요 아니면 객관식으로 풀어요 객관식으로 풀죠 그럼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대로 배열을 해야 돼요 아니면 선지 안에 있는 것 중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난 이렇게 배치하고 싶다 하지마 여러분의 고 싶다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선호는 반영하지 않대 옆에 써 나의 선호는 반영하지 않는다 나의 선호는 반영하지 않는다 절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만 소거한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형으로 푸는 게 아니라 소거형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맨 앞에 머리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 거 누구지 그 다음 거 누구지 그 다음 거 누구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찾아서 기차처럼 이어붙이려고 하면 얘를 몇 번 읽어야 되는 줄 알아요? 절대로 2분 안에 못 풀어요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자 읽으면서 물론 이건 활용하지 선지 안에 자 기억 리울로 출발해 그러면 기억 리운 디귿 리울 순으로 읽어야 될 이유가 없어 기억 리울을 먼저 배틀을 해 그래서 머리 배틀을 했는데 이때 머리 확정이 나는 경우가 있고 안 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것도 취향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야 오 보니까 기억 앞에 리울은 절대 못 오네 리울 앞에 기억은 절대 못 오네 이렇게 하지 음 기억보다 리울이 더 낫구만 이런 거는 안 돼 알겠죠? 그래서 확정을 짓지 말고 여기서 머리가 확정이 될 때만 소거를 하면서 가는 거죠 이해 됐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붙박이 파트가 있었어요 자 배열해야 될 대성보다 고정부를 먼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은 고정부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맨 밑에도 있거든요 머리꼬리에 고정부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걔네를 먼저 보고 중앙을 배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붙박이 파트가 있으면 걔를 먼저 본다 그 다음에 머리 경쟁을 할 때 선호로 결정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그러하다 그럴 때만 소거 기준으로 삼는다 자 그 다음에 머리 부분으로 만약에 선지가 두 개가 줄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 다음 것도 이렇게 배틀을 할까? 아니 순차적으로 이렇게 배틀하는 건 또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 머리 결정이 난 뒤로는 안 읽은 걸 순차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두 개 빼고 나머지는 정말 다수 배열이어도 여덟 조각 이상 나온 적이 없거든요 평균적으로 다섯 조각? 네 조각? 이래요 네 다섯 조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네 다섯 조각 정도 됐을 때 문장 배열일 때 맥스 8개였고 문단 배열이면 4개고 이래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그것을 둘둘 뱉으라고 둘둘 뱉으라고 그러면 선지를 너무 자주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머리 결정 후에는 안 읽은 걸 나머지를 보면서 펜터치를 해야 되는데 접속어, 지시어, 키워드 이런 것들 그래서 확정적인 근거를 줄 만한 것들에 펜터치를 해야 돼요 펜터치 하면서 읽다 보면 어? 얘랑 얘랑은 붙어야 해나? 아니면 붙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즉 사이에 뭐가 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것이 이것보다 앞에 나올 수는 없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런 것들은 옆에다 기호로 적는 건데 예를 들어 뭐 여기서 무엇과 무엇은 붙는다 뭐 ㄴ, ㄷ은 붙는다면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ㄴ보다 ㄷ이 뒤로 가야 하는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이 둘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사이에 뭐가 올 수 없음과 사이에 뭔가 올지도 모름이야 왜 이런 가능성이 열릴까? 다 읽지 못했으니까 조각을 다 읽지 못했는데 정리는 해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약식으로 서술하고 선지로 가서 이 절대 조건 여러분 절대 조건을 충족한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어기네를 지워 어기네를 지워서 하나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문제 푸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제가 저는 항상 제가 선언한 대로 움직여서 풀어요 기계처럼 여러분 기계식 독해가 맞는 겁니다 그래야 컨디션이 안 좋아도 그리고 긴장을 해도 똑같이 풀어요 똑같은 내 펜터치하고 자 그 다음 자 15번 15번일 때 자 요것도 자 여기 붓박이 파트가 있는 거 이런 경우도 있어 자 사실 이럴 거면 말을 그냥 맨 위에 박아주면 되잖아 그치? 그쵸? 근데 말을 맨 위에 박아주지 않고 굳이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거를 선지를 미리 보내는 알고 가죠? 근데 선지를 미리 안 보내는 모르고 가죠? 얼마나 억울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말은 먼저 읽고 가로 간다 그럼 이거지 자 뾱뾱 그러면 처음에 읽어야 될 게 뭐야? 말을 먼저 읽어 그 다음에 가다 여기까지 읽고 한 번 멈춰야지 이런 거죠 됐죠? 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3번 내용일치 부분 내용확인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용일치 확인과 일반 추론을 구별하는 건 굉장히 애매한 문제예요 애매한 문제야 왜냐하면 사실 출제자가 내용확인 선지만 내야지 일반 추론 선지만 내야지 이렇게 판단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확실히 참이다 그 다음에 확실히 거짓이다 알 수 없다 이런 걸 섞어 놓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저는 독해 알고리즘에서는 내용확인 일반 추론 부정발문 긍정발문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나눠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반 추론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둘의 차이는 뭐냐 내용확인 내용일치 뭐 이거 같은 말인데 얘네는 지문과 선지의 싱크로율이 높아요 그래서 매칭만 하면 되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빠르게 명사 위주로만 파악을 해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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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알 수 있다 미로 알 수 있다 추론할 수 있다의 같은 경우는 지문과 선지의 싱크로율이 낮아요 같은 명사를 품고 있어도 진술이 다르단 말이죠 문장을 바꿔 놓거나 두 문장을 합쳐서 한 문장을 만들거나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있다 없다를 가지고 참이다 아니다를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정신능력 범위인 거거든 근데 이제 예전에 기출만 풀었다 사실 최근에 가장 안타까운 상단결은 뭐냐면 독해는 기출만 해독했다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 사실 독해는 기출 해독의 범주가 아니거든요 그걸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사실 기출은 과거죠 과거에는 지금 요즘의 것이 없는 유형도 많고 그쵸? 그러니까 기초 유형 위주로 있고 난도도 낮죠 근데 최근 5년에 거쳐서 굉장히 출제 비율만 올라간 게 아니라 유형도 다각화되고 난도도 올라가고 제재도 넓어진 게 독해인데 과거만 본 거잖아요 과거만 그리고 신규 문제 해봤자 3년 합쳐도 몇 개예요? 총 60문제 중에 독해 몇 개겠어요? 30문제? 이거밖에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문제를 몇 개 못 봤단 얘기지 그러면 아니에요 저 10년치 봤어요 그럼 옛날 문제 그 쉬운 것만 본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뭘 회독시긴 하는가 그렇게 쉬운 걸 문제를 외워서 푸는 파트가 아니잖아요 훈련인데 그러면 지문 난도도 그리고 유형에 대한 난도도 그리고 유형 대응법도 사실 최근에 맞춰서 양적 생산된 부분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 저는 문법 규정 어휘한자는 기출 해독의 가치가 있지만 독해 부분은 기출을 이 말 하잖아 그러면 독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걸 왜곡해서 갖다 날린다? 이유진이 독해는 기출을 보지 말래 내가 언제 그랬어? 그게 아니라 해독 암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기출은 독해 파트는 아예 회독을 하지 말아요? 두 번이면 되죠 한 번 풀어 그 다음에 강사의 수업을 보면서 내가 온전한 방식으로 풀었는지 봐 과정이 잘못되거나 그죠? 놓친 것이 없는지 봐 분석은 한 번 해야지 그 다음엔 틀린 것만 골라서 보면 돼 당연하게 강사와 일치했고 강사와 일치했고 똑바로 풀었고 그리고 되게 편안하게 맞은 걸 뭐라 또 다시 풀어 쉬운 건데 그건 시험장 가서도 그냥 맞을 거거든 그 정도 수준은 그러면 계속 나를 올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기출은 두 번이죠 독해는 사실 비문학 독해 같은 경우 자 그 다음 여기서 그럼 13번에 이런 것들을 제가 펜터치 해놓은 거 보세요 시험장 펜터치야 지문이 길어 그리고 정보량도 되게 많아 여러분 그래서 10년치 기출 본 사람들 봐봐봐 자 여기서 이우진 막 국어 한 달밖에 안 남았나 저기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사람 개불안하게 막 이럴 수 있는데 다행이지 한 달 남았을 때 이 얘기를 들은 게 얼마나 다행이야 어? 신에게는 한 달이나 있잖아요 그쵸? 왜 생각 안 나? 이순신의 멘트 있잖아요 한 달이나 있을 때 내가 시험 전날이면 안 하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옛날에 10년 전 기출을 보면 비교대조형은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다루잖아요 근데 얘 지금 세 가지잖아요 오 보면 그래요 그래서 뭔가 비교대조항을 세 가지를 가지고 저글링을 시킨단 말이야 그냥 예전엔 이분법으로 밑줄 물결 했으면 됐어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해서 구별해가지고 그냥 문제 풀면 됐는데 얘는 세 개야 세 개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거지 사실 제가 봤을 때 국가지 구급 기출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비교대조형을 낸 거는 최초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발목만 보고는 새로운 유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피셋이나 NCS나 수능만 봐도 세 가지 이상의 저글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펜터치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배우고 훈련을 해야죠 왜? 이미 나왔잖아요 앞으로 낼 거라는 거잖아 세 가지 그치? 그럼 공이 늘어난 거지 그냥 너 여기 있네? 넌 여기 있네? 둘이 다르구나? 이게 아니라 돌려 교차 진술하는 거지 세 가지가 나왔을 때 비교대조형 나왔을 때는 문단별로 찢어놨었죠 A는 첫째 문단 B는 둘째 문단 C는 셋째 문단 이렇게 된 적은 있지 근데 얘는 지금 교차 진술이잖아 그쵸? 자 그래서 옆에다 써주세요 세 가지 이상의 내용에 대한 교차적 진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부정 발문이니 하나를 빼고는 다 찜진술일 것이고 그래서 선지를 먼저 보면서 이 세 가지가 뭔지는 파악하고 가야 이들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혹은 선후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애쓰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꽤 지문이 좀 길고 바쁜 편이에요 그럴 땐 이런 팁도 드릴게요 읽으면서 부정 발문은 선지를 먼저 봤죠? 선지를 문장으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선지에 있는 변별 키워드로 가져가는 거지 그럼 지문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나올 때마다 소거하셔야지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자 예를 들어 여기 봤어 여기를 봐 근데 여기서 몇 번 선지가 나온 거야 그럼 여기다 원번호를 쓴다? 그 다음에 끝까지 그런 식으로 원번호를 쓰면서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지를 가가지고 선지를 다시 보면서 저 위에 써놓은 원번호로 다시 가서 매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하는 거야 몇 번이라는 거야? 공정을 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분할을 해서 만들어? 여러분 그 과학에서 이런 거 배우잖아요 병렬이 될수록 오류의 가능성은 폭증한다 그쵸? 그러니까 공정이 다단계가 될수록 오류의 생성 비율은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뭐 시그마 시스템 이런 것들도 되게 유행했는데 어쨌든 지금 알아들은 사람들이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게 공정을 줄여 내가 문제를 푸는 데만 집중해야지 문제를 푸는 데 중간 과정 같은 것들을 줄여야 되는데 이 얘기는 머릿속으로 암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알겠어 그러면 방법을 오히려 이걸 써야지 자 여기서 만약에 그냥 얘를 지금 풀이하는 건 아니야 여기서 만약에 선지 3번이 나왔어 그러면 바로 내려가서 3을 지웠어야지 그냥 여기 선지로 바로 내려가서 이게 뒷장이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냥 한 페이지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다 바로 빡 쳤어야지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아까 덜 읽은 부분 안 읽은 부분부터 출발해야죠 근데 선생님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피 끔 치든가 그치? 그게 무슨 역경이라고 그치? 그래서 선생님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적응해 아니면 머리가 좋아지든가 그치?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했거든 본인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텍스트를 암기할 수 없으면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옆에다가 원본을 다 적고 또 보든가 그럼 오래 걸린다고 했지 그리고 또 시험날 되면 내가 미쳐가지고 원본을 이상한 걸 써요 분명 아까 3이었는데 여기다 일 쓰고 질 안 한다고 뭔지 알겠지? 그런 다음에 내 손 저주하면서 여기다가 왜 2라고 썼으니까 여기다가 왜 3이라고 썼으니까 이런단 말이야 알겠죠?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선생님 위에서 3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지울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해서 그 정도면 그냥 귀신이 씬 거예요 라고 얘기해 그 정도면? 근데 그 정도면 그냥 눈앞에 안 보이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 하는 사람도 있어 OX를 하지 마라 여기 선집 맨 끝에다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도키 하이걸이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잖아 실수가 많아 왜 여기다 치냐고 그랬더니 어찌될지 몰라서래 어찌될지 모르는 거 교정할 시간 없을걸? 시험장에선 결정하고 끝내야 되는 거야 나중에 걔를 다시 보고 어찌될지 모르니까 선별하고 이런 시간이 있을 것 같아? 없어? 그죠? 그러니 여기다가 OX를 하고 나중에 여기다가 OX를 되게 신중해 여기다가 OXX 이렇게 하고 나중에 여기다가 O하고 이러거든요 대체 공정이 몇 개냐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는 정신이 없고 좌우로 왔다 갔다 괜찮은 거야? 그쵸? 그러니까 방법 바꾸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봤어요 여기다 OX를 해 여기다 동그라미 해 여기다 그리고 4를 또 써 대체 몇 번이라는 거야 그거를 100문제 해야 되잖아 왜 그러는 건데 그쵸? 그냥 바로바로 지우고 하나 남겨서 하나 그냥 동그라미 치면 되잖아 그쵸? 자 그 다음 자 오늘 너무 센가? 아니 대부분 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원래 원래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요거 보세요 8번입니다 자 요 문제에서 글쓴이의 견해에 가장 부합하지 그러니까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뭐 마찬가지야 그러면 요 정도만 달라 왼쪽은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고 그리고 8번은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니 왼쪽은 논설문일 수도 있고 설명문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얘는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니 일단 견해산출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에 글쓴이의 주장이 있는 논설문인 거죠 근데 이게 논설문임을 미리 꼭 알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알면 유익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 근거랑 주장을 나눠서 보게 되잖아요 아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큰 주제에 어긋난 건 바로 알아먹었죠 근데 이걸 이게 주장하고자 하는 글이라는 걸 모르면 그냥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되게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 구별 없이 똑같이 읽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장들이 다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정보량이 너무 많은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의 부담이 커집니다 자 그 다음 요것도 펜터치 얘를 미리 보고 들어갈 때 이 정도로 펜터치를 한다 여기서 못 치면 바보? 사물이 인터넷 치면 바보? 많이 나온다 알겠죠? 그렇죠? 여기서 변별 키워드를 친다는 건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지문에서 많이 반복되지 않으면서 다른 단어로 대체되기 어려운 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화살표 친 게 있어요 화살표 같은 것들은 지문이 선지랑 이제 일치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양상 중 즉 출제자가 오답선지를 만든 방식 중에 선우를 뒤집거나 인과를 뒤집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이죠 그러니 선지 자체가 선우나 인과를 전제로 한다면 그거를 꼭 체크를 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요거 자 요것도 보면 아까 전에는 선지에서 하나만 화살표가 뜨더니 얘는 어때요? 세 개나 있죠 그러니 출제자가 이 문제를 낼 때는 자 여기서 무엇의 결과 무엇은 무엇의 조건 무엇은 무엇의 장치 이런 식으로 정보 간의 관계에 집중한 일치 문제라는 거야 똑같이 이제 뭐 확인 문제여도 이제 선지 구성을 보면 출제자가 노리고 싶어 하는 게 뭐다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문은 짧아도 인과관계나 전제 결론을 추론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좀 빡셀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건 이제 자신이 인과를 뒤집어 이해하거나 문장 자체를 오독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약할 수밖에 없는 유형이에요 자 그 다음 20번 이건 제가 선지부터 두지 않았죠 자 요거 요거는 선지부터 두지 않은 이유가 뭐였냐면 20번인데 사실 지문이 꽤 길어요 근데 2번부터 4번 같은 경우가 사실 견해에 부합하는 것은이고 그리고 긍정발문이잖아 여러분 옆에 긍정발문이라 써주세요 지금까지 다 부정발문이었어요 근데 20번만 긍정발문이야 그래서 긍정발문은 거짓말이 3개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지문을 미리 읽으면 괜히 빨리 풀고 싶어가지고 어? 비슷하다 맞겠거니 이렇게 해서 답안은 확정짓고 끝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선지를 미리 봤을 때 득보다 실이 크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추론 자 여러분 일반 추론 문제에서 자 요거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 글에 대한 이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요 지문 좀 보자고 아니 뭐 문제를 풀 건 아니니까 지문에서 약간 실용문 비율 그래서 실용문이라는 게 사실 우리 피셋 생각해보면 행정 조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조항 자체가 나오기도 하거든 근데 그거를 설마 우리한테까지 그럴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수능도 보면 약간 안내문이라든가 그리고 KBS 한국어 능력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항목화된 그런 것들을 실용문을 제시하고 이 안내문에 따르면 그래서 벌금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고 어떤 사람 안 나오냐 이런 거 있죠 그런 문제들은 수능이나 NCS나 KBS에서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재 자체의 다각성이 시도될 수 있다 이런 거는 알아두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과거 국가직 지방직 구급 기출만으로는 많이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한 이제 모고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평소에 사실은 그런 모고를 안 해도 평소에 어문규정 같은 거 조항을 이해하고 공부를 하려고 해왔다면 그리고 법도 조항을 읽는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다면 그게 다 내재화돼서 쓰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14번과 20번 14번 20번 그리고 자 뒤에 어 요건 됐다 14번 20번 자 14번 20번은 둘 다 언어학 지문이라고 할게요 사실 20번은 철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되게 유사한 걸 원해요 그래서 언어학이라는 게 문법과 규정 문제 비율을 줄인 대신에 비문학 지문 안에다가 문법적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넣고 선지에다가는 사례를 넣는 그런 식의 문제 근데 사례 추론형은 아니고 내용 확인과 일반 추론과 그리고 사례 가정형 선지를 섞는 거죠 예 그런 식의 문제들이 시도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 문제가 요거 14번 전 이 문제가 굉장히 의미하다고 보거든요 언어마다 고유 표기가 있는데 알파벳 언어는 철자 있게 명료성의 수준이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가 여러분 정보량 많죠 그래서 작년 기출만 보고 선생님이 선생님 국가지기 지방집보다 쉽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딱 한 해전만 더 볼래? 자 그러니까 2021년에는 국가지기 더 어려웠다니까요 이 질문 보세요 엄청 바쁘잖아요 그쵸? 2021년도에는 국가지기 지방지기랑 10점 넘게 차이 났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지방지기 10점 넘게 어려웠던 거야 그러니 사실은 매해 국지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 하는 그냥 랜덤박스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봤었겠지만 푼 경험이 없다면 이걸 한번에 풀어가지고 맞냐 틀리냐가 자신이 이 정도 정보량에 대응이 가능한 거 아닌가 훈련이 됐나 안됐나 지표가 된다고 생각해요 자 바쁘다 지문에서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얘가 편안하게 풀리냐 안 풀리냐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선지 길이 봐봐 선지 길이가 주로 이 행에서 끊어지잖아요 ppt에서 근데 얘 3행까지 막 하죠 그러니까 상황 설정이 있거나 인과성이 있거나 조건이거나 이런 것들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a는 이러하다 b는 이러하다 진술이 아닌 겹문장들이 선지로 나온 거죠 이럴 때 선지를 미리 보는 게 사실 선지를 미리 봤을 때 문장을 다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추론은 선지를 미리 보는 게 긍정발문이든 부정발문이든 사실은 독해가 약할 때 더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내용 확인형은 부정발문일 땐 선지를 미리 읽으라고 하지만 추론형은 지문을 먼저 읽는 게 낫다 라고 얘기해왔죠 자 그 다음에 이 20번 같은 경우는 지문에 나온 카테고리 이해한 다음에 포함 개념 결정을 잘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제 독해 알고리즘에도 보면 포함 개념과 관련된 지문들이 있어요 혹시 도갈 하신 분들은 그거 종속과목 강문속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서 더 크고 작고 이거 구별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수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뇌 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종의 더 크고 작음에 대해서 한없이 헷갈리는 스타일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예시 대응해서 넣는 거 이게 좀 약해요 그럼 어쩌라고 하지 말고 내가 자 나는 내 거 고백부터 할게 나는 왼손 오른손을 되게 어렸을 때 오랫동안 구별을 못했다 왼손 오른손 이걸 왼손으로 하기로 해 이게 오른손이야 이거를 어릴 때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못하고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걸 맞받고 헷갈리고 이랬던 그죠 그게 애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계를 시계를 보는 걸 어려워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뇌 타입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과를 계속 헷갈리거나 그쵸 전제와 결론을 헷갈리거나 그리고 또 포함관계를 헷갈리거나 위아래를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약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 저는 방향성의 혼동이 자주 옵니다 뭐 포함관계를 잘 못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느리게 풀면 되거든 사실 천천히 주의해서 근데 속도는 여전히 자기가 약점인 걸 알면서도 똑같이 가기 때문에 득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점인 걸 빠르게 푸는 방법은 없냐 사실 이건 솔직히 얘기하면 짧은 기간 안에 어려워요 짧은 기간 안에 오히려 내가 뭐에 약함을 아는 게 지금 한 달 남겼을 땐 최고의 대응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걸 빨리 풀고 못하는 건 천천히 풀어가지고 둘 다 맞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대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19번 다음 글의 시사점이라고 했어요 시사점 발문이 좀 특별하죠 시사점이 뭐예요 다음 글에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지필의도와 같은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문의 목적이 지필의도 그래서 주제 더하기 지필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참찾기로 변질을 많이 시키죠 그냥 지문을 봤던 얘 참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참인 거랑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한 거 이 글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 이건 다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비문학 문제를 참찾기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친구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자 20번 다음 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할 때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문맥추론에 보내지지 않고 여기 있는 이유는 얘가 중심화재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중심화재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얘가 중심화재이다 아니다는 천문단의 세 문장 정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얘가 매개어로 계속 기능하고 있고 천문단의 세 문장 정도가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진술하고 있다면 적어도 이 문단에서 중심화재인 건 맞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예문을 좀 봐주시겠어요 이거 정답 예문 훌륭한 고전이라고 해서 항상 뭐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예외가 있을 수 있다죠 근데 이런 예문의 구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조사나 어미를 잘 안 읽는 거죠 예를 들면 훌륭한 고전 청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이렇게 읽어 같은 말이요? 훌륭한 고전이 청중의 공감을 일으키지 못해? 그건 아니야 항상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건 그럴 때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거든 근데 그거를 못 읽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문장을 똑바로 못 읽어 근데 속도부터 낸 거야 그러니까 글에 대해서 속독한 것도 아니야 문장 자체도 그냥 날려 읽은 거거든 그래서 보면 저는 글 읽는 게 느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의 본질은 사실은 글을 느리게 읽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안 읽는 거고요 제대로 안 읽는 부분들의 특징은 조사나 어미를 무시하는 것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명사 위주로 읽고 상상합니다 명사들끼리를 얽으려고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을 하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글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거를 막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이제 고급 추론 쪽으로 가보죠 똑같이 빈칸이 있는데 얘는 빈칸 추론으로 분류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자 기억에 들어갈 말로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렸죠 빈칸의 주변부 초점 정보 먼저 잡은 다음에 맨 위로 가서 맨 위부터 맨 끝까지는 빠르게 속도 요렇게 그래서 조건을 구해서 조건을 가장 많이 충족한 게 이기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사례가 몇 문제인지 보세요 10번 10번 12번 그렇죠? 자 그래서 고급 추론 중에는 제가 고급 추론에 뭐뭐 넣었냐면 문맥 추론 빈칸 추론 사례 추론 전대 추론 비판 추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가 압도적이야 사례 추론 그리고 사례 추론 그리고 사례 추론의 제재 보세요 제재의 10번 12번 언어학이죠 아까 전에도 언어학이 썼죠 일반 추론에 그래서 비문학의 제재로 문법이 들어가는 게 증량된 이유는 뭐다? 문법 규정을 줄였으니까요 그러니 문법 규정을 공부한다 안 한다가 뭐에만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야? 문법 규정 문제만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아는 게 소재로 나오면 더 유리할 건 뻔하니까 자 그 다음 문학 가볼게요 자 여러분 문학에서 미리 알아야 할 것과 낯선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고전운문 고전운문에 사실 이 4개의 시조를 딱 보고 자 이 4개가 한 작품이면 기호 제시를 각각각각 그러니까 한 작품일 수도 있어 근데 출제자가 한 작품으로 쓰고자 했다와 그냥 각각각 물어볼 거다 이럴 때 기호 제시를 보면 돼 그래서 그냥 쭉 나오면 얘를 쭉 읽고 선지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가 나 다 라 했을 때는 자 여기서 기역 리은 디귿 리을 각각겠죠 그러면 가보고 1번 보고 나보고 2번 보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야 이게 출제자와의 안목적 약속인 거야 근데 이런 것도 배워야지 그래서 기호를 각각 따로 주고 그죠? 그래서 가보고 1번 보고 나보고 2번 보고 다보고 3번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건 다른 시조였어요 근데 이거 미리 모를 수 있잖아 제목 안 주면 연시조야?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얘를 만약에 한꺼번에 스트레이트로 읽었다고 해보자 연시조인 줄 알고 그러면 이게 내용이 이해가 되겠어? 안되겠죠? 그리고 보다가 이렇게 어? 이건 어서 봤는데? 막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에서 정답이었던 것만 얘기를 해보죠 자 여기 보면 자 라를 볼게요 삼동의 배의 옷을 입고 암혈의 눈비를 맞아 구름 낀 변리도 쬐 적이 없건만 서산에 해진다 하니 그를 서로 하노라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어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시조를 다 뜯어가지고 100개 한 게 있어요 그거 맛보기 강의로 열어놨어요 타사 친구들도 들을 수 있어 도키 알고리즘 맛보기로 열어놨으니까 근데 그 100개의 고시조 바깥에서 나온 게 있나? 지금 여긴 없어 이거 4개는 다 있어 그 안에 어? 다 있어 옛날에 뭐가 없었는지 아세요? 100개 안에서 다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한번 그거 소금은 짜요? 이거 알아? 아니면 상평통보 기출 봤을 때 그거 봐 모르죠? 자 그쵸? 어쨌든 진짜 희귀한 시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걔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없어요 근데 그 대신 현대풀이로 나왔어요 이해해도 되죠? 그리고 이거 현대어풀이가 아닌 경우 형식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도키가 필요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낼 때 고어로 낼 때는 여러분들이 아는 거야야 해 100개 안에 있다고 100개요? 100개를 어떻게 외워요? 아니 안 외워도 돼 제가 그거 100개 수업하는데 얼마 안 걸렸거든요 2시간? 2시간이 좀 안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용어가 반복돼서 그래요 그거를 주제별로 묶어놨기 때문에 같은 주제의 시조는 다른 시조에도 다 비슷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만 확인했으면 되냐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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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에 해진다 하니 그를 서로 하노라 이것만 그때 해지다 하니에서 이게 핸 줄 몰라 그것도 못 읽는다 나는 그러면 좀 할 말이 없어 근데 서산에 해진다 하니 그를 서로 하노라 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가 사실 나머지 위에 있는 것들은 성립시켰다를 전절할게 위에가 쉬우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이 시를 미리 봤어야 하고 이게 임금이 죽어가지고 쓴 시라는 것까지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1차 위에 있는 3개의 선지가 쉬웠다 지워서 얘가 아닌가 보다 하는 방법과 객관식에는 두 번의 기회가 있죠 자 2차 해야 고전시가에 하늘에 떠 있는 거 자 친구라고 해봐 오랜 세월을 함께한 벗이야 그러면 이렇게 말했을까? 자 여러분 이게 임금 죽었을 때라고 미리 아는 게 아니고 추론하라고 봐봐요 구름 낀 볏위도 쬐 적이 없다 이거 그러면 햇볕이지 햇볕을 쬐 적이 없대 하면 햇볕을 쬐 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어떻게 오래된 친구가 될 수가 있어? 오래된 친구면 계속 쬐는 햇볕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친구를 해라 그래? 그쵸? 수직적이잖아요 그래서 고전에서 해나 다른 임금일 때가 많지 그렇게 추론을 하는 방법이 있지 사실 생짜 모르고 처음 봐도 사실 추론을 하면 됐는데 제가 그럼 둘 중 하나 해 추론적이 있을 테야? 아니면 필수작품 미리 할 테야? 추론적이 갑자기 안 생기지? 그러면 성실하든가 아니면 성실하기 싫으면 머리가 좋든가? 그쵸? 자 그 다음에 아니 너는 머리가 좋아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난 전공이고 자 여기서 구름 낀 햇빛도 쬐본 적이 없어 그러면은 난 임금을 본 적도 없지만 임금이 돌아가셔서 슬프다거든? 그러면 출제자가요 아 이건 임금 승하라는 걸 알겠지? 하고 낸 게 아니라 분명 해를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해가 져서 슬프다고 했으니 오랜 친구라고는 생각을 안 할 거야 오랜 이걸 X7라고 낸 거거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왜 이렇게 말을 형성하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그래도 이 사람 벼슬한 적도 없는데 임금 돌아가셨다고 슬퍼하는 거란 말이지 자자자자자 그러면 6번입니다 자 동동입니다 사실 이 문제 나오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막 이딴 거 낸다고 욕을 했는데 저는 모의고사 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5번 이상 해석을 들은 그런 작품은 고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리을의 밑줄이 뭐야? 의문사잖아 그쵸? 그러면 이게 무심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 이 사람은 고전문법도 안 했다는 얘기야 이게 심해?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안티가 막 막 이해진 친구 아빠 이런 애들이 늘어나는 느낌이 막 드는데 솔직히 얘기하자 솔직히 사실은 이런 문제가 지엽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자기가 모르는 걸 자꾸 지엽적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출제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자 이거 교과서에 있는 거고 교과서 모든 출판사에 있고 모든 문제지에 있고 EBS에서도 봤고 그리고 공시기본소리도 다 있고 그쵸? 동동이잖아요 근데 동동에서 밑줄을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여기 쳤을 때 얘 여기다 준 건 저는 이 정도 얘랑 기역과 디귿은 안 중요해 근데 즉이랑 무슨 단은 알았어야 되거든? 그 이유가 뭘까? 즉은 언어 변천에도 나와 문법에도 나온다고 여러분 즉이 전설모험화로 인해서 그리고 얘가 소멸되기 때문에 내 짓이 되잖아요 이게 문법에도 나온다고 언어 변천 지방지계 나왔다고 했죠 2022년에 자 그럼 언어 변천을 알아서 얘가 이 모습 그래서 이걸 두 가지인데 이게 현재의 짓인데 현재의 짓은 행동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행동과 모습 두 가지 뜻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뜻 중 하나로 축소된 의미 축소의 예시다 의미론에도 있지 의미 변천과 의미 이 축소 부분의 예시란 말이에요 즉 그러니까 즉은 수업을 들었으면 알아야 되고 문법 기본 수업에서 듣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무슴다 이거는 고전 문법에서 네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어떠 어찌 무슴 이런 것들이 의문사라는 거 이거는 고전 문법에서 배우는 건데 그러니 동동만 모르는 게 아니라 고전 문법도 모른다 에 노출인 거죠 그리고 자 봐봐 그러면 이 문제를 틀렸다는 건 다른 거 골랐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요 무슴다를 모를 뿐만 아니라 뭔가를 골랐지 그럼 뭔가가 틀렸다고 생각한 거지 틀렸다고 생각해도 되는 게 뭐가 있어 2월 보름에 아으 높이 켠 등불 같구나 높이 켜져 있는 등불 등불은 켜지 그치 자 네 자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짓을 몰랐거나 그러면 그리고 밑에 4월 아니 잊어버리고 오시는 꾀꼴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동동을 모른다 혹은 여러 가지를 모른다 여러 가지를 모른다 그래야 오답에 도달해 그러니까 이거 오답에 도달하는 게 성실하게 공부했으면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자 그 다음 나쁜 년 이럴 수도 있겠다 그치 자 이제 9번 그러니까 살자고 남들이 죽을 때 살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자 여기서 9번 자 보기는 다음 한 시에 대한 감상이다 첨바 모두가 첨바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해준 거지 그래서 고전에서도 낯선 시가 나올 수 있지만 낯선 시가 나오면 심지어 막 창작동기 막 배경까지 막 이렇게 줄 때가 많다 그러니 이런 거는 걱정할 거 없이 여기 있는 걸 보고 하되 대신 밑줄은 의심 대상 밑줄이 아닌 부분은 의심 안 해도 되는 대상이죠 그거 생각하면서 가야죠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가나 중에 가나 다라 중에 몰라도 되는 시조가 있나 자 몰라도 되는 어 여기서 그래서 라만 빼고 다 100개 안에 있었어요 라는 없었네 자 그러면 라가 답인데요 선생님 라가 있었어야죠 그런다면 객관식은 두 번의 기회가 있다 1, 2, 3번에 알아서 지우는 기회 그쵸 그 다음에 라를 알았던 기회 근데 대부분은 라를 몰랐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라는 그러면 얘를 독해를 못하면 틀리나 보자 얘를 처음 봤다면 자연과 인간의 대조를 통해 허약해진 노년의 무력함을 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노가 있어 전 모르는데요 늙길로 이러면 모르겠다 나두지 여기 노안 늙은 눈이 그쵸 밝아져 그러니 한자로도 돌파가 되거든 영 모르면 처음 본다 쫄 게 없다는 거지 늙었어 늙은 눈이야 근데 밝아졌어 그 다음에 자 암전에 목우수고 어제 본 듯하여라 어쨌든 인생이 변해도 산천은 변하겠느냐 이 대조 있고 요거 찾고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늙은 눈이 밝아졌어 그럼 나빠지는 거 좋아지는 거야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노안 명 한자 알면 돌파된다 자 그 다음 고전산문입니다 자 여러분 고전산문에서 지금 구운몽은 다 잘 아는 작품이죠 자 근데 아는 작품에서 이 부분 말이에요 이 부분은 교과서 제시 파트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문 부분 중에 조금 낯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줄거리만 미리 알아도 사실 읽을 만하죠 그죠 그래서 구운몽 정도는 교과서 필수작은 줄거리로 외운다는 아니고 아 그딴 얘기가 있다 정도로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근데 저도 모의고사에 작품 해제 없으면 해설지가 성의 없다고 하니까 작품 해제를 다 넣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뇌가 좀 아까운 파트도 있죠 현대 현대 작품은 해설을 외우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난 현대 소설 줄거리 미리 보는 건 반댈세 근데 고전 중에 필수작들은 보면 좋죠 근데 그런 거 미리 봐둬야 될 정도의 줄거리는 다 기본서에 있어요 뭐고까지 사실 안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해제 뭐 하러 넣었어요 눈치 보여서요 해설지에 성의 없다 할까 봐요 그러니 어떨 때만 모고 해설지에서 작품 해제는 보느냐면 내가 그 작품 해석을 아예 잘못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봤더니 완전 내 생각과 딴판의 이야기를 해 그때 복습용으로 자신의 생각이 어긋났을 때 정도 그 정도 아니면 다 막 박스 들어가 있다고 다 정독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4번의 삼국유사 일연의 삼국유사는 책이죠 그 중에 일부의 설화인 거죠 그래서 좀 낯선 내용이 나온 건데 이거 낯선 내용 나왔을 때는 이게 고전다워요 아니 그냥 현대 현대라고 생각하고 그냥 읽으면 되는 거야 현대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돼 똑같아 이럴 때는 자 여기서 이 부분에서 그 바람에 배나무가 꺾어졌는데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나무가 근래 땅에 쓰러지자 라고 했어 이 부분에 가지고 이제 이 문제에 많이 틀린 건 어 이거예요 벼락 남은 배나무로 만든 막대기가 글쓴이 당대까지 전해졌다는 지문에 그냥 나오거든요 네 지문에 나와 지문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몇 번 선지에 속았기 때문일까 2번이요 2번 2번에 속아서 3번까지 못 간 거야 그래서 2번이 답안이라고 생각해서 멈춰버린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걸 실수로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획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거의 마지막 진솔이에요 타입 중에 여러분들 타입 중에 선지를 나름대로 읽으면서 자의적으로 지문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선지를 자의적으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실수로 라고 한 부분을 이런 건 실수 아니냐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 천사는 이목을 죽이려다 실수로 벼나무에 벼락을 내렸다는데 여기 보면 지금 자 보자 이목이 보양스님한테 위급함을 아뢰자 보양스님이 이목을 숨겨주었고 잠시 후에 천사가 뜰에 이르러 이목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보양스님이 뜰 앞에 벼나무를 가리켰어요 그래서 벼나무를 겨냥하고 벼락을 내린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 속은 거야 근데 속아서 그것을 죽인 것이지 벼나무를 이게 실수로 이목에게 날리려고 했는데 벼나무에 꽂힌 게 아니거든 뭐 실수로라고 얘기할 땐 이런 거죠 이목이 벼나무 앞에 서 있었어 아니 뭔지 알겠지 아니면 손이 어? 피 끝 뭔지 알겠지 이런 걸 실수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속은 것도 실수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속은 것도 자신이 생각하는 실수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거에서부터 자기 주장 혼자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야 외로워지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이제 현대예요 자 현대에서 현대 운문에 이 얘기만 할게요 이거 각각의 해설은 각각 회차 해설 보시고 자 여기 봄은 그리고 나무의 철학 둘 다 아는 작품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했을 즈음 뭐 어쨌든 그쯤에는 교과서에 들어가 있던 작품도 아니에요 EBS에 썼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 어 그럼 EBS 풀까요? 라고 하기엔 너무 많아요 한 3개년 안에서 5개년 안에서 돌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작품을 다 처리할 수는 없고 그러면 그래서 네 책 풀라고 그거보다 그 중에 제가 선별하거나 이런 것들도 하긴 하지만 현대라는 것 자체가 내가 본 게 나오길 막 소망하면서 보는 게 아니야 그냥 나는 처음 보는 걸 봐도 잘 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무료특강으로 낯선 문학 알고리즘이라고 처음 보는 것을 계산하는 어떠한 화자가 무엇에 대하여 어떠한 정서 어떠한 태도 이거를 보여드렸으니까 꼭 보시고 여기서 지금 14번 보문 같은 경우는 내용 그리고 여기에 표특선지가 좀 섞여 있는데 2번 선지에 단정적어조 3번의 상징 4번의 이원적 대립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못 알아들어서 문제 풀이가 힘들면 이거는 개념어 문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번의 나무의 철학에서 문답법 그 다음에 반어 의인화 서리 자 그러니 사실은 여기서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것도 맞지만 표현상의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현대로 올수록 자 그 다음 현대 산문 보면 고전 산문도 하나는 구운몽이고 하나는 모르는 거죠 얘도 그래 폐강랭은 모르는 거고 난소공은 아는 거지 아니야 모르는 거고 모르는 거고 자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난소공 길이 보여요 그쵸 근데 문학에 이 정도 길이를 준 적도 있다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장문이 나오면 무조건 비문학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 오히려 장문을 썼을 때 세트를 시도하면 문학이 될 확률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다른 직렬들을 보면 문학으로 세트 만들 때가 좀 많거든요 특히 산문 왜냐하면 산문은 짧게 쓰잖아요 그럼 낼 수 있는 유형이 되게 한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현대 산문 같은 경우는 짧게 뜯어가지고는 그걸로 4개 선지 내용 문제 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좀만 길어져도 여기서 내용 낼 수도 있지 뭐 문능 문제 낼 수도 있지 낼 수 있는 게 되게 넓어지거든 그래서 그런 비전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지금 현대 산문 4개 중에 표현상의 특징 형식상의 특징은 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낯선 현대 시를 좀 낼 때 혹은 장문으로 부담을 줄 때는 표현상의 특징보다는 내용을 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마지막 문제 16번 이상의 권태수필 이것만 형식 문제죠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비오는 날 가리동 봉 가리봉 이거 있잖아 이 유형이 이 유형은 예전부터 많이 봤을 거예요 내신에서도 선생님들이 맨 마지막 문제 어렵게 한다고 이렇게 내잖아요 산문인데 선지가 운문인 거 알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이 시도될 확률 그래도 이 정도가 이런 문제 유형이 자주 나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산문 세트형 시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산문과 운문의 복합형 낼 수 있고 자 그 다음 화법에선 화법에서 제가 이론 얘기 했었죠 시작할 때 시작할 때 다 한 얘기예요 자 요거 공손하게 말하기 요거 격률 머릿속에 있어야 돼 왜 여기다 안 써져서 겸양의 격률 이런 말이 없죠 그래도 이 내용을 보고 추론을 해서 사례대응을 했을 수 있지 근데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자 그래서 겸양요령 이런 거 넘어가고 음 이거는 자 화법이론 중에 뭐냐면 지시표현과 대용표현 지시표현과 대용표현 우리 백일기도에서도 문항분류를 화법이론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거를 문법 다마론에 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화법이론으로 두어요 그냥 지시와 대용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방식 보면 지금 위아래로 두 개 문제 유형이 갔죠 그래서 대화를 두고 자 정민의 의사소통방식 지민의 의사소통방식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감적 듣기라든가 그죠? 그리고 아니면 분석적 듣기 비판적 듣기 이런 부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둘 다 긍정발문이죠 그러니까 대화를 일 때 뭐 정민이에게 지민이에게 집중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에 말을 여러 번 했으면 그 여러 번의 말을 다 모아서 가장 잘 표현한 걸 골라야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무엇의 변형 유형이냐면 논지 전개 방식 긍정발문의 변형이야 자 그 다음에 좀 긴 거 13번 자 여기서 진행자 A의 대화 진행 전략 여러분 이거 진행자랑 사회자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늘 아침에 백일기도 라이브에서도 얘기했는데 띄엄띄엄 읽으면 원래 안 되지만 유일하게 띄엄띄엄 읽고 나중에 나머지 사람들을 읽어도 되는 게 사회자나 진행자라고 했어 왜? 개요일기처럼 뼈대부터 읽고 사를 나중에 봐도 되잖아 그거는 팁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 평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시도될 수 있죠 화법 문제처럼 희곡 그죠? 그래서 희곡이나 시나리오랑 화법 문제 평화평 나올 수 있고요 융합평 여러분 융합평은 아까 얘기했는데 봐봐 어떤 게 융합평인지 자 17번 김정환의 산거조 심지어 현대 작품이에요 현대 소설과 성호 근데 비율상 10개년을 뜯어본다고 하면 고전 3분이랑 연결될 때가 더 많긴 한데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빈칸 추론이었어 그리고 발문 봐봐 글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기억에 들어갈 말은 여러분 이게 정확히 그러면 성어로 분류되는 게 맞을까요? 이 문제를 맞고 틀릴 때 도끼 때문에 틀릴까요? 아니면 성어를 몰라서 틀릴까요? 성어 수준 볼까요? 성어 수준 심지어 도금을 줬어 밑에 건 그러면 이게 성어 때문에 틀렸다고 봐야 되나? 어디로 분류를 해줘야 맞아? 결정적인 건 난 빈칸 추론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 틀렸으면 자 그 다음에 요거 수준 봐봐 동병상련 속투무책 이런 거 모르는 성어가 아니잖아 그래서 성어는 수준이 빤하다 다만 오히려 독해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자 그 다음 여러분 이게 바로 화법이론과 배열의 병합형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은 게 화법이론을 알고 있어가지고 이 이론대로 배열하려고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류 이론도 아니고요 동기화 단계가 그래서 이런 이론을 미리 알고 순서를 배열해라 라고 얘기할 법한 게 사실은 있다면 있다면 신문 구성 방식 표제 부제 이거 있죠? 자 그것만 적어보세요 순서 이런 거 상식이니까 막 신문에서 이거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거든 그래서 신문은 표제를 쓰고 그 밑에 부제를 쓰고 표제 부제까지는 어쨌든 주제잖아요 그 다음에 전문이라는 걸 써요 전문은 본문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몇 문장이에요 전문 그 다음에 본문을 쓰고 본문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연관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해설을 써요 낸다면 그냥 미리 알고 풀어라 낸다면 이 정도 그리고 왜 전문에는 육하원칙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빼고는 그리고 최근에 기타 증여래 대통령 연설문 쓰는 순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기출 예전 본 사람들은 봤을 텐데 근데 제가 그랬죠 이건 대통령 연설뿐만 아니라 모든 글이 그렇지 않을까? 하면서 배열을 했잖아요 그거 어차피 객관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배열해야 되는 게 아니야 치명적인 뒤집음이 있어 뭔지 알겠죠? 아니 초벌을 써야 고쳐 쓸 거 아니야? 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고쳐쓰기 두 개 보세요 이게 장문으로 빼기 좀 애매해 요거랑 봐봐 혼동어이잖아 틀려달라 바람바람 그쵸? 그러면 여기서 문장 다듬기와 관련된 거 다 라 그러니 이거 두 개는 혼동어이와 어법 요거 두 개는 문장 다듬기 문장 호응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자 기억의 중첩 표현 니은은 번역투 디귿은 이중피동 그쵸? 이런 식이죠 자 그리고 요것도 피동사동이었고 마지막이 그러니 사실 고쳐쓰기 문제는 장문으로 분류를 한다 하더라도 문법 규정이랑 벗어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한자 어휘 네 이거는 2022년 것만 볼게요 미리 그렇게 해놨어요 자 도금 줬어요 근데 한자를 선택을 잘했냐 이건데 자 만족에서 조기 발족이 발족인지 몰랐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만족이 발같을 순 없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오전에 기미독립선언서 할 때도 자족 나올 때 그쵸? 발족자라고 하고 자급 그거 뭐야 자포자기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묶어서 할 때 그때 이제 자기만족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 발족자랑 이렇게 묶어서 부스 확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족과 만족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재청할 때 자 재 다시 재 자에 이렇게 청함 청할청 청탁할 때 청자 자 그리고 해결 할 때 결자가 틀렸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맺을결이 써 있었어 자 그 다음에 뭐 재론이라고 할 때 그래서 사실 이 정도는 상용한 자 아닌가 근데 이거 틀릴 때 1번 고르고 틀린 사람이 너무 많았다 자 그러면 나머지를 몰라서도 있겠지만 발족인 걸 몰라서라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저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이 제가 아는 기본서는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런 문제가 안 나오길 기도할 거냐 기본서만이라도 볼 거냐 이거죠 자 그 다음 근데 기본서가 너무 많을 수 있어 근데 사실 저는 기본서 중에 한자 성어는 요 앞부분 파트 1,2 단원 두 개밖에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사자 성어에 요거 도금 줬네요 자 이게 바로 작년이야 작년 수중 그리고 요거 이거 혼동어이 왜 여기다 뒀다고요? 한글만춤법 내부 혼동어이 예신 아니어서 여기다 뒀는데 요거야말로 이제 따로 공부하지 않고도 좀 돌파가 되는 경우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거를 공부를 했어야 된다면 아 나는 좀 미리 다 알아야 되는구나 그냥 퀴즈처럼 그냥 한국인 퀴즈처럼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건 원래 자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냐 아니야 자 그치 자 원래 이건 제가 이제 지방직 구급도 여러분들이 해설을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국회직 문제들은 제가 메가패스 있으시면 기출 외전에 다 해놨어요 네 그래서 기출 외전에 가셔가지고 2022년 국회직 8급 9급 문제 보시면 되는데 요 문제를 선별해놓은 이유가 있죠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이런 문제가 5개 6개 나오진 않아 근데 2개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2개 정도 네 그리고 적으면 1개야 네 쉽게 낼까? 아휴 그래 너무 무서워하는데 하나만 하자 할 수도 있고 2개 낼 수도 있고 근데 지방직 9급에서 이미 2개가 시도가 됐던 거지 이해 되시죠? 그래서 딱 여러분들이 작년껏 안에서 봤으면 하는 것만 뜯어놨어요 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제가 한식 끝내드리고 싶었는데 오버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 미워서 너무 힘쓰지 마시고 제가 오늘 좀 독하게 말한 것 같지만 후회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한 달은 충분한 시간이라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못할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한 달 동안 못할 거? 기본 산차 다해라? 그건 못하겠다 네 근데 방법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시도하실 수 있는 거고 그게 한 달 안에 몸에 못 붙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아닐까요? 그런 생각 하지 마 그런 생각 하느라 망설이는 한 달밖에 안 남게 된 거잖아 자 늦었다고 생각하다가 제일 빠를 때야 당장해 네 이거예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합격하셔서 내년에 특강에서는 안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면접 스터디에서 왔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